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가워요 아 만져도 돼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제 이름은 그 윤호요 윤호 예 아 성함이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무슨 이렇게 약간 호수 같은 느낌 무슨 호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우주선 날아가는 무슨 호 이런 느낌도 있고 아 진짜 재미있으세요 아 이제 알았어요 오늘 특별히 또 윤호님을 위해서 제가 윤호 옆에 하트 하나 붙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두개 아 두개요 예 그럼 앞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네네 하트 하트 유노 하트 예 감사합니다 어 제 싸인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심플하니 또 노멀하니 또 이렇게 섹시한 느낌이 있죠 아 제 사인 어떠세요 어때요 좋습니다 심플하고 오 섹시해요 예 좋아요 아 아니 저 되게 깔...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깔끔하고 되게 좀 이렇게 센스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배우님이 정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부터 되게 팬이 됐거든요 용재해부터 팬이셨어요? 11월 2일? 11월 2일? 2021년도 11월 2일부터 아 21년도 11월 2일? 네네네 뭐 어떤 공연 보시고 혹시 팬이 되셨나요? 아 저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이고 예 아 그 공연 보면 어쩔 수 없이 팬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너무 뭐... 봤습니다 예예 아 인정도 잘하시고 아 네 뭐 저 겸손한 척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척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아 그래요? 혹시 제가 뭐 덕담 같은 거 하나 써드릴까요? 뭐 원하시는 글 있어요? 아 제가 올해 좀... 작년에는 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바람에 뭐 배우님께서 어디 좀 건강하세요 써주시면 아 네 건강? 그러면 제가 건강하세요 그러면 하트로 한 번 마지막으로 이행시... 하트요? 네 네네네 하겠습니다 하트 브레이크 트? 트윈 어허허 아 재밌어요? 네 맞죠? 트윈 하면 하트 브레이크가 돼요 저예 하트 브레이크... ctar 저 그래서 배우님을 좋아해요 아 네네네 재밌고 센스있고 깔끔하고 네네네 아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또 이제 사실 시간 많지 않아서 제가... 아 뒤에 분도.. 아 스타의 삶이란 또 이렇게 굉장히 바쁘고 또 네 좀 피곤하고 네네 하지만 또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유노님 아 네 네네 유노님 오늘 만나 뵈니까 너무 또 힘이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가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